배스킨라빈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스킨라빈스 역대 판매순위 TOP10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국내 출시 1990년대 제품 특징 딸기 아이스크림에 새콤달콤 딸기 과육이 듬뿍 들어가 있으며 미국 배스킨라빈스 창립 시절인 1945년부터 인기 있었던 제품입니다 9위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국내 출시 2012년 제품 특징 솜사탕 맛 아이스크림과 톡톡 터지는 크런치 캔디의 조합 세 가지 색이 섞인 화려한 디자인으로 아이들이 특히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8위 쿠키 앤 크림 국내 출시 2019년 제품 특징 바닐라 향 아이스크림에 오레오 쿠키라는 환상의 조합 잘게 부순 쿠키가 듬뿍 들어가 풍부한 식감을 자랑하는 제품 7위 뉴욕 치즈케이크 국내 출시 2007년 제품 특징 부드러운 크림치즈 아이스크림과 바삭한 그레이어 크래커의 조합 6위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국내 출시 2004년 제품 특징 원래 이름은 트윈베리 치즈케이크였으며 한국에서는 바함사로 불린 5위 체리 쥬빌레 국내 출시 1988년 제품 특징 맛이 달지 않고 상큼해서 전 연령층이 찾는 제품 실제 체리 과육을 사용한 토핑의 식감은 호불호가 좀 갈린다고 합니다 4위 슈팅스타 국내 출시 2001년 제품 특징 블루베리와 라벤더 향 아이스크림에 톡톡 터지는 팝핑 캔디가 인상적입니다 3위 민트초콜릿 칩 국내 출시 1990년대 제품 특징 가장 많은 호불호가 갈리는 제품이다 놀랍게도 누적 판매량 3위 2위 아웅드봉봉 국내 출시 2004년 제품 특징 부드러운 바닐라 아이스크림과 초코코팅 아몬드의 조화로운 맛 식감이 좋고 고소하고 달달해 전 연령층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품입니다 1위 엄마는 외계인 국내 출시 2004년 제품 특징 부동의 인기 1위 제품으로 미국 내 이름은 퍼스인 부츠로 판매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초코볼을 행성에 비유해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람 감게 사는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 치즈 안에 들어간 아이스크림 치즈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은 다 좋아해서 베스킨라빈 거의 다 좋아해요 뉴욕 치즈케이크 맞아요 약간 미끼하면서 그런 느낌 맛있죠 오늘은 베스킨라빈스 역대 판매 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순위에 없더라도 나 이거 먹어봤는데 맛있다 이런 제품이 있으면은 한번씩 공유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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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